자 이제 오늘 할게 삼각형 두번째 단원이구요 앞에 썼던 이등변 집각삼각형보다는 여기가 난이도는 크게 차이 안나는데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운데 중요성으로 따지면 오늘게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자 이유는 간단해 고등학교에서도 도형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 고등학생들도 이거 잘 못해 이유는 간단해요 오래됐으니까 많이 까먹어 그런데 까먹자고 하기에는 중요성이 너무 높은데 애들이 잘 못해 그래서 오스레스로 얘기를 하면 제수생이 뭔지 알죠? 수능을 다시 보려고 대학 진학을 안한 사람들을 제수생이라고 하잖아 그 사람들이 제수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게 뭐냐면 중학교 2학년도형을 다시 복습을 해 고3인데 고4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4학년이니까 근데 중학교 2학년도형을 다시 해 왜그러느냐 중요한데 애들이 많이 못하거든 그래서 요단부터 뒤에 사각형, 단무으로 계속 공부할건데 그냥 앞으로 하는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 시작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삼각형의 외의 심이라고 되어있는데 삼각형에서 나타나는 무슨 무슨 심이라고 나타나있는게 수학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합치면 다섯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게 세가지를 해 요번 2학기 때 나머지 두개는 고등학교 때다 알겠죠? 그래서 그중에 오늘 요 두개를 할거에요 하나는 언제 나오냐면 닮음단원이라는 데에서 닮음의 활용단원에서 나오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오늘 내가 앞에 적어주는건 정말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해야 된다 하나라도 모르면 접근을 못해요 알겠죠? 중요성도 대단히 높아요 자 그러면 일단 외심부터 할건데 외심이라는게 뭐냐면 책이 요렇게 남아있어 외심은 삼각형의 각 변에 쓰면서 들어 알았지? 수직 2등분선의 극점이라고 나타나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특징까지 다 하나씩 확인해볼거에요 자 삼각형이 요렇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 삼각형이 있어요 자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변이 세개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때 각각의 변에서 자 이쪽 변의 중점에서 수직 2등분선을 요렇게 하나 그려 수직 2등분선 그 다음에 이쪽 변에서도 수직 2등분선을 요렇게 그려 그러면 두개를 그려버렸더니 교점이 벌써 하나가 생겼지? 오케이? 근데 이쪽에서도 수직 2등분선을 그리면 여기 두개의 수직 2등분선의 요 교점하고 무조건 만났네 자 요거를 왜그런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 풀 때는 거기 우리 책에 이게 344번 문제거든요? 자 나중에 숙제할 때 참고해서 좀 풀이를 하세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파 그냥 그려서 한번 해보자 꼭지점이 ABC가 있고 자 이쪽에서 수직 2등분선 그렸을 때 여기가 D라고 하고 여기를 E라고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봐봐 자 흔내기를 잘 하고 싶냐면 각각의 자 여기 교점 하나가 생겨있잖아요 여기 교점에서 각각의 꼭지점하고 연결을 좀 했어 자 여기에 A하고 교점 하나 연결하고 B하고 교점 하나 연결했다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잘 봐 내가 지금 빗금근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일까? 자 여러분 뒤에 있는 땅을 공부할 때는 항상 니네가 그 전 땅을 공부했던 내용을 거의 대부분 써먹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외심이랑 외심이라는 걸 한다고 했죠 그럼 그 전 단어에서 우리 뭐 공부했어요? 이등변 삼각형하고 직각 삼각형 공부했지 자 그럼 배운 거 써먹어보자 지금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걸 딱 보면은 여기가 수직 2등분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당연히 직각이야 그러면 1번 직각 삼각형하고 2번 직각 삼각형이 하나만 딱 만들어져 두 개가 합동일까요? 합동이죠 왜일까요? 자 2.3의 정체가 뭐였죠? 수직 2등분선이래 그 말은 직각이면서 요변하고 요변하고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니? 자 이건 직면관절 따라 안하고 말로만 할 거야 그럼 1번하고 2번이 합동인 이유는 얘랑 얘랑 변의 길이 하나 같아 S 그 다음에 D하고 요 교점하고의 변이 1번 2번 삼각형이 공통으로 갖고 있어 그럼 또 한 쌍의 대변의 길이 같아 그 다음에 D인각이 둘 다 90도로 똑같죠 따라서 1번하고 2번이 합동인데 S A S 합동이야 자 그럼 결론이 뭐예요? 내가 파란색 근 두 개의 선분의 길이가 대분변으로서 똑같겠죠 그럼 결론은 최종 결론은 뭐겠냐? 빗금친 전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2등변 삼각형이지 이해됐어요? 2등변 삼각형 길이가 똑같으니까 자 이해 됐니? 그 다음에 이쪽하고도 한번 연결해 볼 건데 자 일단 흰색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에 교점하고 이쪽 꽃기점하고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럼 과정이 내가 방금 말한 1번 2번이 합동이라는 것과 동일한 과정이 떠벌어졌다 3번하고 4번이 마찬가지로 합동이에요 자 이유는 똑같아요 자 얘가 수직 유등본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가 길이가 똑같고 여기가 공통이고 끼인각이 90도 90도로 똑같기 때문에 3번하고 4번도 당연히 SAS 합동이다 자 됐어요? 자 그럼 2개가 3번하고 4번이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변으로써 이쪽 파란색 꽃가량을 신고하고 뭐랑 대응변이야? 요거랑 대응변이죠 따라서 내가 흰색으로 하긴 했지만 얘는 정확히 파란색 선분하고 길이가 똑같아져요 자 그럼 결론이 거니? 3번하고 4번 붙어있는 이쪽에 있는 삼각형도 2등변이죠 이해됐어?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는 정의에 의해서 여기를 외심이라고 부르는데 외심에서 잘 들어 이따가 정리 한번 할거야 외심에서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하고 연결하는게 파란색 선분이죠 근데 그게 길이가 어때요? 세개가 다? 똑같이 요게 외심의 성질 중에 제일 중요해요 알겠어요?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선분 보조선을 그리면 길이가 무조건 어떻다고요? 똑같다라는게 특징이야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그걸 할게 아니라 세개의 선분의 수직 2등변선의 교점이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나는지를 확인해 볼라 그래 그게 이제 책에 있는 343번 문제거든 내가 한번 확인해보자 요게 있는 삼각형이 정체가 뭐가 되겠냐? 2등변이죠? 왜요? 똑같지? 두개의 선분의 길이 같은걸 우리는 2등변이라고 불렀잖아 자 그럼 한번 확인해볼게 여기에서 외심이라고 적혀있는 요점에서 이쪽 선분에다가 수직 2등변선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봤어요 자 얘랑 얘랑 같은지는 아직 모르는거야 그런데 잘 보면은 1,2,3,4 5번 삼각형하고 6번 삼각형이 일단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근데 5번 삼각형하고 6번 삼각형이 마찬가지로 또 합동이래 무슨 합동이래 이거는? 여러분 직각삼각형은 SSS, SAS, ASA 플러스 RHS랑 RHA까지 쓸 수 있어 요를 전단원에서 공부했죠 맞냐? 자 자봐 반응 좀 해라 해봐 그러면 합동인지 찾아보자 합동 맞니? 잘 보세요 5번하고 6번은 파란색 동그라미 친게 무슨 변? 빗변 그러면 H가 같네 그 다음에 둘 다 직각 같고 있으니까 아 R 하나 있어야 되네 그 다음에 나머지 변이 같을까요? 나머지 각이 하나 같을까요? 둘 다 돼요 사실은 왜냐면 얘가 이등변이라는 걸 이미 알잖아 그 말은 이각하고 이각이 같아 꼭 진짜 밑각의 크기 같잖아요 그러면 RHA라고 해도 되고 그게 아니면 빨간색 변 자체가 보이 두 삼각형이 공통으로 맞고 있는 성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계속 RHS라고 해도 네 나머지 변 하나가 같은거죠 둘 다 돼있는 어쨌든 합동이라는 건 알았지 이해 됐어요? 자 그럼 결론이 뭐야? 5번하고 6번이 합동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 내가 알아낸 결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변? 대응변으로서 길이가 똑같겠죠? 여기 좀 색깔 많이 쓰니까 얘들아 되도록이면은 멋질땡같다가 이쁘게 잘해 연필로만 하면 헷갈리지 연필로만 하면 헷갈리지 내가 지금 색깔이 부족해서 지금 연필이 잘해놔야 돼 얘들아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너네 연필로만 해놓으면 헷갈리지 일단 한 건 어쩔 수 없고 이따가 내심이랑 뒤에 거 할 때는 나하고 색깔을 맞출 필요는 없는데 좀 구분을 좀 지으세요 알겠죠? 멀티핀 갖다가 딱 써주면 이럴 때 쓰는 거야 알겠어? 없는 사람 멀티핀에서 내가 있나? 내꺼사랑 비싼거다 제트스티링이다 되게 잘해야돼 알았냐? 똑같이 색깔 맞출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빨간색 두개가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잘 봐 아까 내가 여기다 내린 거는 수선의 발이었죠 수선의 발 내렸더니 직각인 것까지는 맞는데 그 수선의 발의 위치가 정확하게 이쪽 이쪽 선분의 중점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지 맞니? 그렇기 때문에 이 선분은 무슨 선분? 이 변의 수직 유등분선이네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 선분 A, C의 수직 수직 유등분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이 뭐예요? 얘의 수직 유등분선이 이거야 그 다음에 점선 두개 글린 건 자체적으로 수직 유등분선이었죠 그러면 세 개의 수직 유등분선이 무조건 어디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확인이 끝난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결론이 뭐냐? 모든 삼각형은 자 삼각형의 자 견의 자 수직 유등분선의 규정은 수직 유등분선은 수직 유등분선은 아 말을 잘못했다 저는 한 점에서 만난다 자 빨간색 쓴 게 핵심이다 기록해야 된다 얘가 외심의 특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내가 아까 강조했던 게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실전에서 제일 많이 쓴 게 요놈입니다 얘는 졸표를 세 개 치셔도 돼요 정말 중요해요 자 그림에서 확인했듯이 얘가 이제 뭐라고요? 외심이래 자 요놈이 외심이죠 요놈이 외심이신데 자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선분을 먹었을 때 뭐가 같다고요? 길이가 같다 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선분의 길이가 같다 자 책자라서 제일 많이 들어요 요놈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외심에서 각각의 꼭지점까지의 선분 파란색끼리 무조건 같아 왜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래요? 자 다 쓰면 하자 이거 쓰세요 이거는 외심의 특징을 좀 얘기하는 거고 외심에 무인도가 못 발효하는 걸 확인해 보면은 자 외심은 플러스는 뇌 뇌 뇌 뇌 뇌 뇌 뇌 뇌 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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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분의 수직 이동분선 수직 이동분선 수직 이동분선 수직 이동분선 한 점에서 만난데 그거 방금 설명했잖아 그때 요 점을 외접원의 중심과 똑같다는 의미에서 줄여서 외심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하게 이 그림까지 확인하면은 왜 파란색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점에서 잘 들어 원의 뜻이 뭐냐 얘들아 원은 특정 점에서 같은 머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다 모아 놓은 거 아니냐 그게 원의 뜻이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그은 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그은 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그은 게 당연히 원의 정의에 따라서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근데 좀 명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건 원 입장에서 뭐예요 반지름이지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너네가 삼각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너네는 삼각형 위주로만 다뤄 이렇게 그림이 나와있진 않은데 너네가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요렇게 그었을 때 길이가 같다고 한 거를 당연히 외우시대 써먹으시대 왜 같은지까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너랑 파란색 변의 길이가 뭐랑 똑같다? 원 입장에서는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거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알겠어요? 뭐라고? 파란색의 길이가? 반지름 원 입장에서? 반지름 자 그러면 외접원이라고 되어 있는 건 왜 외접원이라고 하냐면 접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접한다의 줄임말이에요 그냥 접하는 게 무슨 얘기지 않아요? 잘 모르죠? 접한다는 얘기는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근데 조금 웃기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면 한 점에서 만나되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삼각형의 흑시점 보시면 원이 이렇게 그렸는데 그 원하고 삼각형이 요점에서 한 점에서 만났고 요점에서 한 점에서 만났고 요점에서 한 점에서 만났고 요점에서 한 점에서 만났지 요렇게 그냥 요점에서 한 점에서 만났고 요런 과정을 다 접한다고 표현해요 접한 접한 접한다 요런 거 다 접한다고 해요 요런 거 다 접한다고 해요 요건 안 쓸게 접한다고 표현해요 근데 원의 위치가 보니까 삼각형보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깥쪽에 그린 거래져 있죠? 그래서 바깥외자라는 한자를 써서 바깥에서 바깥에서 접하는 원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깥에서 접하는 원 줄여서 외접원이라고 불러요 삼각형보다 바깥에 원이 그려져 있어서 바깥에서 접하는 원 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외접원이라고 불러요 이거 개념이니까 다 알아야 돼 외접원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림을 보니까 내가 외심이라고 그랬는데 걔가 무슨 역할을 한다? 바깥에서 접하는 원에 중심하고 겹친다는 얘기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외심의 뜻이 이렇게 되는 거였고 자 그럼 특징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면접권 면접을 한번 보자 자 지금 여기 있는 거 예랑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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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이라고 했지 자 그럼 이거를 면접과 관련된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건 문제에서 말씀이다 정리해 주는 거다 자 어떤 삼각형이 있어 얘가 외식이래 자 그리고 문제집에서 많이 나오는데 외식은 영어로 대북자 오 써서 많이 써먹어요 왜 옳을까요? 근데 이게 한자가 바깥 외자라고 그랬지 바깥이 영어로 가요 아우 그래서 아우세요 영어로 줄임마요 알겠죠? 자 이거 기호니까 하나 알고 계시고 자 그럼 면접의 특징을 살펴볼 건데 아까 말한 대로 꽃집점하고 연결하면 파란색 섬은 세 개가 길이가 똑같다고 얘기했어 그랬을 때 잘 봐 외식은 각 변의 수직 이동두산 수직 이동두산 수직 이동두산 수직 이동두산 그러니깐 아까 말한 대로 자 색깔 도우를 좀 해보죠 얘랑 얘랑 확동이고 얘랑 얘랑 확동이고 얘랑 얘랑 확동이라고 그랬지 얘들아 면접으로 봤을 때 그냥 색깔로만 좀 두고 지우면 노란색 두 개 색칠한 거랑 면적이 똑같고 빨간색 색칠한 거랑 면적이 두 개가 똑같고 자 면접 관련된 특징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파란색 색칠한 거끼리 면적이 똑같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알겠죠? 면접만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 좀 구분되어서 잘 색칠해놔 알았죠? 분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했어 그냥 자 그 다음 푸 한번 해보자 자 내가 지금 설명한 게 보니까 아 뇌심은 외변분의 중심이고 수직이동 분선의 교점이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그림 그리는 게 전부 다 뇌심이 다 어디 있냐면 삼각형의 내부에 있단 말이야 얘도 내부에 있어 얘도 내부에 있다고 내가 그려놨는데 자 항상 내부에 있는 게 아닌데 자 뭐를 그러냐면 삼각형에서 외심의 위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잘 봐 우리 여러분 삼각형의 모양을 좀 구분지면 어떤 삼각형 어떤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 있을까요? 이등변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런 거 봤고 각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있니?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이라는 단어 기억하죠? 예각삼각형이 뭐예요? 세 개의 각이 다 90도를 안 넘으면 예각삼각형이라 그러지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도 있지 사실은 직각삼각형은 하나의 각이 90도인 걸 직각삼각형이라고 그러고 둔각삼각형은 뭐였어요? 하나의 각이 90도를 넘어가면 둔각삼각형이라고 불렀었지 그러면 그 내가 지금 말한 세 개의 삼각형이 외심의 위치가 좀 달라 자 그거를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고 요것도 실전에서 많이 나오니까 다 중요해요 자 한번 확인해 보자 일단 예각삼각형은 이미 확인이 됐다 야 내가 지금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거 예각삼각형인 거 확인됐지? 그래서 예각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은 자 그림을 좀 그리면 자 그냥 예각스럽게 하나 그릴게 자 얘가 예각삼각형인데 수산에 수직이동무선을 요렇게 다 그리면 교자유의 위치가 어디있다? 무조건 삼각형의 내부에 있습니다 자 이거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둔각 말고 직각 먼저 할까요? 직각삼각형으로 그려 보자 직각삼각형으로 그려 보자 직각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겨내지 자 직각삼각형으로 그려 보자 자 얘도 수직이동무선을 그려 볼게 그럼 입안에서 수직이동무선을 그리면 요렇게 그려 보자고 입안에서 수직이동무선을 그리면 요렇게 그려 보자고 자 요놈의 외심이세요 요놈의 외심이신데 외심의 위치가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빗변이라고 부를까? 근데 외심의 위치가 빗변의 중심에 위치하게 돼있어 빗변의 중점에 위치하게 돼있어 자 무슨 얘기냐? 얘랑 얘랑 니가 그랬었구나 자 알겠니?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은 어떻게 될까? 자 둔각은 요렇게 한번 그려 볼게 자 요렇게 생긴 애를 우리가 보통 둔각삼각형이라고 부르죠 자 각도가 90도보다 넘어가죠 얘도 수직이동무선을 하나씩 그려 보면 이쪽 선분에서 수직이동무선을 그리면 자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선분에서 수직이동무선을 그리면 요렇게 어? 그러면 두 수직이동무선의 교점의 위치가 삼각형의 바깥쪽에 위치한다 물론 이쪽 긴 선분에서 수직이동무선을 그려도 여기에서 무조건 만나게 돼있어 자 내가 아까 얘기했죠? 수직이동무선은 무조건 한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그래서 둔각삼각형은 교점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한다? 삼각형의 외부에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한다 자 이건 그냥 그림블에서 확인한거다 증격가진이 좀 힘들고요 자 알겠니? 결론이 뭐니? 예각삼각형은 무조건 외부에 존재 둔각삼각형은 외부에 존재 그리고 직각삼각형은 빗변에 중자에 무조건 뭐라고? 직각삼각형 셋 중에 이게 십자에서 정말 더 중요한 거는 별표 중에 얘가 더 될거에요 알겠죠?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가 어디있다? 빗변에 중점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았지? 어디있다고요?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에 중점에 위치한다 꼭 기억하자 알겠죠? 자 위치 한번 확인했고 자 이제 여기에서 약간 응용되는걸 좀 할건데요 자 공용 자 책에 나와있는게 딱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번째가 뭐가 있냐면 제가 외심의 특징을 써서 확인하는거에요 자 삼각형이 원래 이렇게 세종류가 있는데 어차피 세종류가 다 공통된 특징이라서 나는 그냥 예각 기준으로만 설명해도 돼 자 자 예각이세요 오케이 그랬을때 외심이 내부에 하나 여기있게 자 앞으로는 외심량이 영어 알파벳 5로 쓸게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말한 특징이 중요하니까 지금 계속 얘기할거야 오늘 제일 중요한건 일단 여기에서는 셋째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거에요 그렇지 이거 세개가 똑같지 외심의 특징이야 자 그렇게 되어있을때 잘 봐 내가 이렇게 그려진 것 때문에 기미가 같아서 외심때문에 생기는게 삼각형 내부에 이등변삼각형이 1번 2번 3번 이등변삼각형이 생기죠 맞죠 그러면 이등변삼각형의 특징은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거 아니겠니 그래서 이쪽 이등변삼각형의 밑각을 같으니까 A라고 한건 이렇게 남았어요 이쪽 이등변삼각형의 밑각의 크기는 B라고 한건 남았어요 이쪽 이등변삼각형의 크기를 C라고 한건 남았어요 자 그럼 저렇게 났을때 특징 하나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각의 같다는 표시했다 그럼 그중에서 이거를 좀 바꿔서 그림 하나 더 그려야라 계속 자 요분이 의심이셔 그래서 길이가 같다 길이가 같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A A B B C C 두개씩 그렸지 그중에서 하나씩 지워버릴거에요 여기에 있는 A 하나만 쓰고 여기에 있는 B 하나만 쓰고 여기에 있는 C 하나만 써볼게요 사실 매일필로가 되게 중요한 공식이냐 라고 봤을땐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각 관련된 문제 풀 때는 유용하게 쓰이는가 그냥 정리해 드리는거야 자 잘 보세요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A 두개 B 두개 C 두개를 그려놨는데요 그러면 A A B B C C가 전체 삼각형에서 봤을때는 이거 더한거랑 이거 더한거랑 이거 더한거랑 그거 더한게 엄연히 뭐야 전체 삼각형의 내각이죠 맞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A를 두개 더하고 B를 두개 더하고 C를 두개를 더하면 뭐가 되야돼? 내각의 총관빛 180도가 되야돼 너무나 당연한거라고 얘기하죠 어떻게보면은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요 그림에 적용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A 하나 B 하나 C 하나씩 빼먹은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A 하나 B 하나 C 하나 빼먹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2로 묶이니까 무슨 원리가 나오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0도나는 사람들이 나타나 무조건 90도가 돼요 외심일 때 외심일 때 자 그러면 그 그림을 어디다가 적용하냐면 요 그림에다가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림이랑 같이 배워봐야겠다 식만 외우면 안된다 자 그래서 이등변삼각형이 생겼는데 이등변삼각형에 굳이 이름 지으면 뭐가 생겼냐 이등변삼각형에 하나의 밑각 하나의 밑각 하나의 밑각 하나의 밑각의 크기의 합인거죠 이해됐어요? 처음에 이거 써줄게 각각의 이등변삼각형에 하나의 밑각의 두개가 아니야 밑각의 크기의 전체 합 각각 몇도라고요? 90도가 된다는 특징이죠 자 외우셔야 돼요 자 이게 외식에서 각 다루는 첫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번째 둘중에 뭐가 중요해요? 얘가 훨씬 중요해요 둘중에 뭐가 중요해요? 얘가 훨씬 중요해요 물론 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재환이 이거 기억나니? 나요? 안나? 안나는 죄송인데 예진님 기억나니? 나? 어 기억나는데 잘 봐 자 두번째 특징이 더 중요한데 확인해보자 똑같이 얘도 그림을 그릴건데 잘 봐 여기 외식일 때 외식일 때 외식일 때 이번엔 아까 내가 파란색 변을 세게 그렸지 이번에는 두개만 그릴게 요렇게 요렇게 자 당연히 두개의 길이 똑같죠 그쵸? 오늘 한거 단 하나도 빠지게 없이 다 기억해야 돼 얘들아 숙제하면서 복습하세요 조회수 보니까 또 조회수가 안올라가 있어 공부 안하지 또 공부좀 해라 자 봐봐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얘를 결론부터 얘기하고 확인을 좀 해볼게 여기에 있는 각의 크기를 자 여기 꼭짓점을 이번에 한번 써보죠 얘를 각 A라고 했을 때 얘들아 자 요 부분이 있죠 자 여기 있는 각의 크기를 공식으로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각을 편의상 자 각 B, O, C라고 한번 해봅시다 B, O, C의 각의 크기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각 A의 두 배다 라는 연계식이 있어요 자 여기 A는 각의 두 배를 하면 돼 뭐라고? 여기 A는 각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무조건 내가 해야 돼 외식일 때 특징이야 자 이것도 외워야 돼 왜 그런지 확인해 보세요 그냥 외우는 건 안 돼 그리고 얘는 증명 과정도 중요해요 확인 과정도 중요해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확실하게 해야됩니다 대충 하고 넘어가면 재수생들 꼴 나는 거야 잘 못한다는 거야 잘 봐 안 어려운데요 안 어려운데요 지금이 안 어려웠죠 나중에 하면 더 헷갈려요 니네 3학년 애들쯤만 돼도 외심하고 내심하고 구분지워봐 하면은 의외로 대담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알겠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확인을 해 볼 건데 쟤랑 그림을 똑같은 걸 드릴 거야 자 외심이래 여기가 외심이야 잘 들으세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빨간색 선물이 중요해요 이 빨간색 여기에서 이쪽 외신하고 있는 고조선을 이렇게 자 이분이 뭐라고요 고조선 자 문제 풀데 아주 중요한 선물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증명할 때 이런 고조선을 그렸다는 게 중요한 거야 뭐랑 뭐랑 연결했어? 나머지 꽃기점하고 외심을 연결한 고조선을 그렸어요 자 해봐 그러면 외심은 이등변사막형 3개가 만들어진다고 아까 공부했잖아 그럼 잘 봐 편의상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 A가 되지 맞냐? 여기가 이등변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가 B가 되지 자 이해 되니? 이등변이라서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표시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절대로 얘들아 저번에 이등변사막형 직각사각형 설명했을 때 물론 이번 학년도에 요번 학년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던 걸 써먹긴 했지만 삼각형의 각을 다루는 입장에서 앞도적으로도 많이 쓸 성질은 뭐였어?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나머지 내각의 외각의 크기가 같다 이거 저번에 심화문에 풀 때도 계속 얘기했죠 계속 얘기했지 얘도 써먹는다 이 공식의 중요성을 진짜 위대함을 느껴야 돼 니네들은 정말 많이 써 삼각형을 다룰 때 각 입장에서 특히나 결과 그러면 요쪽에 자 이거 외심이니까 여기다 외심이라고 할게 얘 이등변이라고 했잖아 얘랑 얘랑 같다고 표시해놨어요 그러면 이쪽 삼각형 입장에서 두 내각의 합이 뭐랑 같다고 나머지 내각의 외각의 크기 요 부분하고 똑같은거지 이해되어 있니? 내가 지금 표시한 걸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A 더하기 A이니까 2A이라고 쓰지 자 요 정도에 쓴거야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그리고 자 요각하고 요각 더한게 뭐랑 같은거야 나머지 내각의 외각의 크기와 같다 쓸 수 있겠지 그럼 몇 도가 돼요? 삐 B 더했으니까 2B가 되지 야 그럼 비교해볼래? 잘 볼래? 여기에 있는 각 B, O, C가 몇 A가 되는거야? 2A 더하기 2B 된거 알겠어요? 자 그래서 더하면 2 괄호 묶고 A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이까지 묶어봤어요 자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위에 있는 각 A 우선이 있죠? 각 A가 그림을 보니까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스몰 A랑 스몰 B로 구성되어 있는거 맞니? 그래서 각 A의 크기는 스몰 A랑 스몰 B로 구성되어 있는거에요 자 위에 줄하고 아래 줄하고 비교해볼래? 여기에다가 뭐 곱하면 위에게 되는? 2곱하면 되죠 곱하기 2를 하면 위에 있는 각 B, O, C가 각 A의 두 배와 같다 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진거에요 그게 이거죠 알겠냐? 결론을 외워야 된다 자 그림으로 외우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각에다가 곱하기 2하면 여기 뒤에 있는 각이 된다 이건 나중에 3화면 가면 원주박 중심각이라는 것도 배워져 지금은 그걸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서 그림으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 있는 각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이쪽에 생긴 새로운 각의 크기를 편하게 구할 수 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저거보다 이것도 중요해 알겠죠? 그리고 증명과정에서 보조선을 그린다는 것도 중요해요 알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외신 배송제 다 했어 자 이제 내신만 하면 돼요 다 서른발 쓰세요 쓰고 나서 드릴거 할게요 그림 잘 그려놔야 돼요 오늘 하루가 다 준비해야 돼요 오늘 하루가 다 준비해야 돼요 오늘 하루가 다 준비해야 돼요 자 다섯째 여기를 좀 지울게요 자 이제 내신을 한번 해볼건데 내신도 똑같은거 하잖아요 내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아까는 선분의 수직이등근선이었다 이번에는 각의 이등근선 아까랑 좀 다르죠 자 아까는 선분의 수직이등근선인데 이번엔 각의 이등근선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얘도 하나 딱 그리면 각의 이등근선이 뭔지 우리 알잖아 그러면 각의 이등근선 하나씩 그려보면 여기에서 각의 이등근선을 그리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각하고 여기에 있는 각의 A로 똑같은거에요 각의 이등근선이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서 각의 이등근선을 그리고 이렇게 딱 그렸더니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각의 이등근선 자 이등근선을 두개 그렸더니 교점이 무조건 하나가 생겨 그럼 여기에 있는 점을 이제 앞으로 뭐라고 그리겠다는거야 내신이라고 그리겠다는건데 자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볼건데요 자 여기가 각의 이등근선이니까 여기를 삐삐라고 하면 똑같이 써놨어요 각의 이등근선이야 자 이해 되니? 여기까지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를 그릴건데 이 문제 제가 여기서 말한거에 따르면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것도 이쪽 각의 이등근선이 되야되는거지 근데 내가 지금 여기는 각의 이등근선이라고 하고 그린거고 얘는 아직 뭔지 몰라 근데 이놈이 이놈이 각의 이등근선인지 확인 한번 해보잖아 자 확인하고 있는거 자 자 이문제는 아 이문제는 얘는 그 책에 나와있나 아 책에 있군 자 이건 책에 있는 360번 문제 참고해서 이따가 나중에 숙제할 때 자 참고해서 한번 작성해보세요 잘 봐 자 앞에서 배운것도 써먹을거에요 얘들아 잘 보세요 자 여기다 색깔 부분 잘해놔 이쪽 각의 이등근선을 내가 노란색으로 그릴게 한번 더 그려도 상관없다 얘들아 삼각장 한번 더 그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렸으면 노란색이 각의 이등근선이잖아 잘 들어 앞에서 그쵸 직각 삼각형 할 때 자 얘도 앞에서 배운거 써먹을거에요 직각 삼각형 할 때 내가 잘 이건 안쓰면 된다 RHS RHA 공부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런거 했었다 각의 이등근선을 딱 그렸어 각의 이등근선이 그렸고 거기 위에 점원화를 딱 찍었어 그랬을때 니네가 외화되는게 뭐라 그랬지 이쪽 각의 이등근선의 이미의 점에서 각각의 선에 수선의 반을 내리면 노란색의 길이가 서로 어땠어요? 똑같았죠 기억합니까? 기억해 안해 하지 이거 이게 무조건 같다고 내가 잘나오니까 외우라고 했잖아 맞냐? 각의 이등근선이 이미의 점에서 양쪽에 있는 배에 수선의 반을 내리면 길이가 무조건 같다고 얘기했죠 이거 RHA 합동이었죠 둘이 위에는 직각삼각형 아래에는 직각삼각형 RHA 합동이었어요 자 보세요 얘가 각의 이등근선이라며 자 그러면 각의 이등근선 각의 이등근선 해가지고 여기 흰색 교점 하나 생겼잖아 그럼 여기 교점에서 잘 봐 이쪽 이 각을 만들고 있는 요 성분하고 요 성분에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리면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리면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리면 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길이가 무조건 어때? 같애 요 성질에 의해서 이해됐니? 같애 자 잘 들어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애도 얘는 파란색 각의 이등근선이라고 한거죠 자 그럼 얘도 각의 이등근선이니까 차별하면 안되잖아 요 각의 이등근선 파란색 입장에서 봤을때 요 교점도 파란색 각의 이등근선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럼 그 위에 있는 점에서 이 각을 만들고 있는 이선분하고 이선분에다가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파란색 두개가 길이가 어때야돼? 같아야돼지 같아야돼지 어? 이렇게 해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노란색 수직 이등근선과 아 수직 노란색 수선 노란색 수선이 파란색 수선 파란색 수선하고 어디에다 겹쳐? 요기에도 겹치지 이해됐냐? 얘랑 얘랑 같애 얘랑 얘랑도 같애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노란색 수직이등 아 수직이등근선 노란색 수선 노란색 수선이 결과적으로는 파란색 수선하고 똑같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지 자 그럼 결론이 뭐냐? 잘 봐 자 이거를 알파벳을 좀 써야될까 A B C 자 여기를 D E F라고 합시다 자 D E F는 수선 내린거다 수선의 발이다 자 그럼 내가 방금 말한거에 의하면 저 노란색 입장에서 자 여기는 내심이니까 그냥 I라고 할게요 자 이따가 얘기하자 이거는 변 D I하고 변 F I하고 자 각의 이등근선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다고 했구요 그 다음에 파란색 입장에서 봤을 때 D I하고 자 E I하고 어때? 길이가 같다고 각의 이등근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애 그럼 무슨 얘기야? 얘랑 얘랑 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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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으니까 따라서 모랑모랑 같애 F I와 E I가 길이가 같다 라는 관계식에 나타나지 자 모랑모랑 같다고요? F I와 E I가 길이가 똑같애 알겠어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에서 나타난 특징 하나 첫번째는 잘 보세요 얘가 이제 결과적으로 내심인데 내심에서 자 이것도 철저하게 넣어야 되는거야 그림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손에다가 이거 지금 수선의 발을 내는 거잖아 맞냐? 수선을 내놨을 때 손에 뭐가 같다? 길이가 무조건 같다라는게 내심에서의 특징이에요 자 지금 길이 같다는 거냐 지금 위에서 확인해 줬잖아 그래서 수선 3개가 몽땅 다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게 특징이야 첫번째 특징 자 그럼 원래 이거 알고 싶었던게 아니죠 뭐를 알고 싶었죠? 얘가 각의 이등분선인지를 확인하고 싶은게 목적 아니었니? 맞니? 자 그럼 맞는지 확인해 볼래?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거냐면 여기 수선 내린거니까 요거 직각형 요거 직각 아니냐? 그러면 니네같은 쳐다봤을 때 1번 삼각형하고 2번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다 맞냐? 근데 1번하고 2번이 또 합동이야 왜일까요? 왜 합동일까요? 확인해 볼까요? 1번하고 2번이 왜 합동일까요? 자 일단 내가 빨간색 점선으로 그린 요 성분이요 아직 정체는 모르겠지만 1번하고 2번 삼각형 입장에서 무슨 길이야? 빗변이죠? 어우 빗변의 길이 같아요 H 그 다음에 직각직각 갖고 있으니까 아 직각 갖고 있네? R 그 다음에 나머지 변이 같은지 나머지 각이 같은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변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어디있어요? 요거 FI랑 EI랑 같대 자 FI랑 1번 삼각형에서 FI 변의 길이랑 2번 삼각형에서 EI랑 길이가 어떻다고? 같다고 따라서 얘는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이 같아서 RHS 합동이야 합동을 안쓰고 자 됐죠? 자 그럼 두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각이 뭐가 대응각일까를 봤더니 1번하고 2번 입장에서 봤을 때 1번에서의 요만큼을 각 C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게 어디랑 대응각인거에요? 여기랑 대응각인거죠 볼 것도 없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C가 같다고 돼있으니까 점선 그은게 결과적으로는 무슨 선이 됐어? 이쪽 각 C의 이등분선이 된거죠 얘랑 얘랑 각의 크기 같으니까 점선이 각의 이등분선이 된거지 자 여기서 결론이 뭐에요? 각의 이등분선의 격점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가 증명이 끝나고 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확인해야되는거 왜 내신에서 칠다리에서 먹는 더 중요한 공식은 자 외신은 아까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했지만 얘는 같지는 않구요 당연히 같지는 않는데 대신에 정의에 의해서 자 내신에서 각 꼭지점까지 꼭지점의 꼭지점의 금은 선군은 아까가 외신이었으면 외신은 길이가 같았어 이번에는 길이가 같은게 아니라 각을 무조건 어떻게 이등분 한다라는게 내신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특징이에요 자 두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자 내신에서 각선분의 수선분은 길이가 똑같애 방금 설명해준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거는 내신에서 자 각각의 꼭지점까지 선분을 딱 딱 딱 다 그렸어 그러면은 무조건 자들은 어떻게 반으로 쪼갠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알겠죠?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자 얘도 내신이 아까 외신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각각에 있어서 특징이 있는데 자 내신에 응 얘는 대응이 좀 더 많아 얘가 위대에 선한기보다는 특징 때문에 그러는데 자 아! 이거 말고 미안하다 내신의 위치 한번 확인해봐야 미안 아까 외신의 위치가 얘가 될 때 직각 삼각형일 때 동갑 삼각형일 때마다 위치가 좀 달랐죠 근데 얘는 어떨까 그림 한번 그려볼래요 이건 오늘만하고 앞으로는 안할거야 자 제가 예각 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니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거다 잘 봐 아까는 외워야 했거든요 이번에 외울게 없다 이번에는 자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자 둔각 삼각형을 3개랑 마찬가지로 그려볼게요 야 내신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각의 이동분선의 교점이에요 야 그럼 이쪽에서 각의 이동분선 그리고 각의 이동분선 그리고 각의 이동분선 그리면 내신이 여기 만들어지는데 삼각형의 내부에 있죠 만밋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도 그려볼게 직각 삼각형도 각의 이동분선 각의 이동분선 그리면 얘도 내부에 있어 혹시 둘각 삼각형도 한번 그려볼래? 둘각 삼각형 각의 이동분선 각의 이동분선 각의 이동분선 그리면 얘도 교점의 지가 내부에 있어 어 어, 그럼 외심하고 내심하고 구분이 좀 지워지네요. 내심은 예각이건 직각이건 둥각이건 무조건 어디에 위치하는 거야? 외심하고 다르게 내심은 삼각형의 내부에만 무조건이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삼각형의 모양에 관계없이 자, 종류에 관계없이 어디에 있다? 자, 삼각형의 내부에 위치한다. 자, 외심하고 구분이 좀 지워지죠? 이걸 내가 알려주는 건 객관식으로 많이 나와. 자, 잘 봐. 보기에 이렇게 나왔다. 내심은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 외부 또는 내부에 위치한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맞냐? 틀린 거야. 그건 외심에서만 그렇게 성질이 나오는 거고. 근데 내심일 때는 위치가 무조건 어디 있어? 무조건 내부에만 했어. 알겠죠? 외심하고 구분 지으셔야 돼. 나중에 너는 되게 헷갈려야 되고. 외심이 특징이었나? 내심의 특징이야. 알겠지? 헷갈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 그런 건 우유로 안 헷갈려. 애들이 이거를 머리로만 외우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 계속 그림이랑 연관지어서 암기하라고 했잖아. 그래도 그림 그려서 생각해야 돼, 사실. 알겠죠? 말로만 외우는 안 됐다. 그림으로 외우세요. 자, 내심의 위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아, 위치가 변화가 없어. 무조건 내부에 있는. 자,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딱히 없어요. 뭐만 기억해? 무조건 내부에 있고요. 외심은 모양에 따라서 좀 다르구나. 라는 거. 구분 지어서 외우셔야 돼. 자, 이건 진짜 아까 할 걸 할게. 자, 내심의 위험. 자, 각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림을 또 아까 마찬가지고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도 특징이 똑같기 때문에 예각 하나만 그려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내부에 내심이 있고 아, 그리고 내가 이거 I라고 쓴 거. 자, 이 I 기호가 아까 내가 외심은 O라는 영어 알파벳 했었지? 이유가 뭐였죠? 바깥 외자 써가지고 아웃 영어 단어 줄인 거야. 근데 내심은 I라고 했죠? 아, 이런 I는 뭐냐면 내는 안, 내자, 한자 단어예요. 그래서 안이라는 뜻이 임이라서 인 줄여서 I라고 한 거야. 이게 수학 기호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좀 더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아까 말한 게 내심에서 각 성분의 수성으로 했을 때 길이가 같다고 했지? 실제로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래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내심이 만들어지는 게 각의 이등분산의 요점이라고 했잖아. 이거 그렸냐, 혹시? 그린 사람. 안그렸죠? 그렸냐? 이거랑 이거랑 사이의 공간이 있냐? 필기 공간? 있어요? 자, 재주권 필기 해야 알았지? 많이 안 쓸 거니까. 자, 왜 이게 길이가 같다고 돼 있냐면 자, 내심이 각의 이등분산의 교점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근데 내심 자체가 뜻이 뭐냐면 아까 내심은 뭐의 줄임말이었죠? 외적원의 중점이었지? 근데 얘는 내적원의 중점이야. 중심이야. 근데 줄임말이 내심이에요. 자, 그럼 실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만 그릴게.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자, 아까 내가 접하는 게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자라서 만나는 걸 접하는 거라고 그랬다? 근데 아까 외심에서의 삼각형. 아까 그림 이거였지? 아까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원이 바깥쪽에 있어서 바깥 외자를 써서 외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심은 반대야. 아까는 원이 삼각형 바깥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삼각형 내부의 원이 있어. 무조건. 자, 그러면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점이랑 요점이랑 요점에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외적원도 삼각형하고 각각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났단 말이야. 근데 내적원도 삼각형하고 각각 한 점에서 만나야 이렇게. 알겠어요? 접했다라는 뜻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아까 내가 특징 한번 보자. 내심에서 각 변까지의 뭐가 같다고요? 자, 수선의 길이가 똑같다고 했지. 왜 같냐면 이 원에서 반드시 뭐가 있냐면 원의 중심이 있지 않겠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이 원에서 이 접점에다가 접점 찍은 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를 그리면 이 노란색이 원 입장에서 무슨 길이냐? 반지름이죠. 반지름 R, R, R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가 잘 들으세요. 자, 요거 아까 요 얘기 하나 있는데 자, 잘 봐. 얘랑 얘랑 어, 길이로 봤을 때 원 입장에서는 반지름이고 얘가 정리에 의하면은 내접원의 중심이어서 이거를, 요 점을 내심이라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 기호로 I라고 I라고 쓴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길이가 같은 이유가 단순히 그 수선 내린 것 자체가 뭐랑 똑같다? 반지름하고 똑같기 때문에. 뭐의 반지름이요? 삼각형 안에 있는 무슨 말? 내접원의 반지름하고 똑같기 때문에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같아서 그냥 어,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각각의 변에다가 수선 내리면 길이가 그냥 똑같아져요. 야, 아까 외심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볼래? 외심은 중요한 특징이 뭐였죠?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선분을 그으면 길이가 어땠어요? 똑같았지. 근데 그 길이가 같은 게 이유가 뭐였어? 외접원에서 봤을 때 걔가 뭐랑 같았어? 반지름이었죠. 얘도 길이가 왜 같다고? 길이가 왜 같다고? 내접원 입장에서의 반지름이라서. 오케이. 이것만 보면 어때요? 의미가 똑같죠? 원의 반지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아요. 어? 그러면 하나 나타나는 게 있다? 뭐를 알 수 있냐면 자, 이거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잘 봐. 음... 이거 좀 지우자. 이거 설명을 남았는데 아까 이거, 이거, 이거 같다고 한 게 지금 선분하고 무슨 관계였어요? 수직 관계였지? 그럼 그 말에 따르면 이 반지름이 각각의 선분하고 무조건 수직 관계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좀 설명해주기가 곤란한데 아까 접한다는 개념 자체가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선분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면 여기를 이거를 의미상 접한다라고 아까 내가 말한 대로 표현을 했지? 한 점에서 만나면 접한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게 지금 원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럼 원의 중심이 당연히 하나가 있겠지. 자, 이거 좀 직관적으로 외워야 돼. 이게 증명하는 게 사실이 있는데 지금 지금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외우고 넘어가자. 원의 중심이 있죠? 그러면 접했을 때 요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접하는 점 이라고 줄여서 접점이라고 해요. 적, 점이야. 적, 점. 외워야 돼. 적점인데 거기에서 원의 중심에서 적점을 이렇게 읽으면 자,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게 원의 중심에서 뭐냐? 반지름이지. 반지름이지. 자, 근데 그 반지름이 무조건 이 접하는 선분하고 무슨 관계를 갖냐면 수집 관계를 갖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외우셔야 돼요. 자, 뭐라고요? 반지름과 자, 이 접하는 선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접하는 선분의 줄임말이 접선이라고 불러요. 반지름과 접선은 무조건 무슨 관계냐면 수집 관계. 자, 이걸 말해야 돼. 수집 관계.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내가 한번 확인시켜줄게요. 왜 수집 관계인지. 이게 좀 어려워요. 설명해줄 때. 막 직접 증명법, 간접 증명법 이런 거 얘기하면 사는 게 있는데 지금 확인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외우고 넘어가죠. 대단히 중요한 증명은 아닌데 얘는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써주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자, 다시 문제 여기로 돌아올게. 그럼 결론이 뭐냐면 자, 내심에서 수선 내리기 길이가 같은 이유는 뭐 때문에? 내접원 입장에서 뭐랑 똑같아? 반지름과 같기 때문에. 오케이? 반지름과 같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진짜 할 걸 할게요. 자, 진짜 응용할게요. 선생님이 좀 순서가 꼬였어. 미안해. 자, 그럼 진짜 내심의 응용을 한 번 해보자. 자, 아까 외심에서 각 관련됐을 때 그림 두 가지 종류를 내가 해줬지? 그거랑 연결되어야 되는데 구분지을 것도 있고 겹치는 것도 있어서 잘 외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삼각형이 있어. 자, 안에 내심이 있어요. I라고 쓴다고 얘기했지? 자, 그랬을 때 꼭지점하고 선분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세 개를 이렇게 하고 그려볼게요. 자, 그럼 내가 지금 그은 자, 색깔부분 좀 지워볼까? 파란색으로만. 아까랑 구분 지어야 돼? 파란색의 길이가 같아요? 내심은? 아니야. 같은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이 선분은 무슨 선분이다? 전부 다 각의 이등분 선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좀 같은 색깔으로 칠한 것뿐이야. 길이가 같진 않아. 내심은 길이가 같은데 내심은 길이가 같지 않아. 자, 그랬을 때 각의 크기가 자, 얘, 얘, 얘가 다 각의 이등분 선이라고 했으니까 이쪽 각을 A, A이고 똑같은 각으로 쪼갰다고 치자. 여기를 B, B라고 쪼갰다고 치자. 여기를 C, C라고 쪼갰다고 한번 쳐보면 뭐를 좀 알아낼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전체 삼각형에서 봤을 때 내각의 총합은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 더한 거 아니냐? 아까랑 C이 똑같아죠.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180도라는 관계식이 그치? 자, 그럼 이거 양면에 2도 약분되죠? 아까랑 C도 같네요.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0도다. 아, 그럼 이게 의미가 뭘까요? 옆에다가 다시 그려서 확인해봅시다. 똑같이 그려볼게요. 자, 내신이셔요. 저기 있는 A, A, B, B, C, C 중에서 A 하나씩 남기고 B 하나씩 남기고 C 하나씩 남겨볼게요. 어? 선생님 아까 본 그림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 아까 본 그림이랑 똑같아. 구조가 똑같아. 아, 그림의 위치가 똑같아. 자, 그랬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0도라는 거를 자, 옆에 방금 그린 그림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아까 외심일 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 외심은 수직 2등본산의 교점이야. 수직 2등본산의 교점이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내부에 2등본 생각형이 3개가 만들어졌었는데 자, 얘는 아니죠. 내심이기 때문에 얘, 얘는 2등본삼각형은 아니에요. 아닌데 뭐의 교점이야? 각의 2등본산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표현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자, 전체 삼각형의 내각의 자, A랑 B랑 C가 각각의 각의 절반들이잖아. 절반 절반의 합이 무조건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된다라는 성질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식으로만 보면은 그래서 외심하고 내심하고 똑같아. 근데 구분을 그래서 그림으로 구분지원하고 자, 이게 만약에 자, 옆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까? 깨끗하게 그릴게. 아까 외심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까 외심도 그림 이렇게 있었다? 아까 내가 이렇게 그려줬다? 얘는 외심이다? 구분지원해야 돼? 지금 현재만 봤을 때는 O하고 I를 지워버리면 똑같은 그림이지. 근데 의미하는 바가 다르단 말이야. 외심, 아,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 빈칸이 있지만 여기 무슨 문자 써야 돼?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여기 A 써야 되는 거야. 야, 근데 얘는 외심이야. 그럼 이거 A를 여기다 쓰면 돼는데? 안 돼. 여기 A가 어디랑 같아요? 여기랑 같이. 요거를 구분지어야 된다. 알았냐?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지워버리면 똑같은 그림이야. 근데 이게 여기가 내심이냐 외심이냐에 따라서 A가 어디로 오는지가 의미가 다르다고. 이거를 반드시 구분지어야 돼. 알겠어요? 니네 틀리는 게 이거 구분 못 지워서 틀려. 그럼 어떻게 구분지울래? 내심의 특징 기억하면 되지. 내심은 뭐의 교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러면 여기가 A면 아, 여기 A네. 나중에 니네가 문제 풀 때 써먹으면 돼요. 알겠어요? 다 중요해요, 여기. 여러분. 알겠어요? 자, 얘는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이 아니니까 여기다가 A를 쓰면 안 되고 자, 내심일 때는 삼각형 3개가 몽땅각 이등변삼각형이라고 얘기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A가 밑각으로서 여기가 A를 같구나. 라고 반대로 찾아줘요. 알겠습니까? 구분지어야 돼요. 문제 풀어보면 감화. 알았죠? 자, 어쨌든 이거 하나 읽으셔야 되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게 조금 더 중요해요. 자, 이것도 아까 이따가 외신하고 구분지어줄 거야. 자, 아까 외신때도 요렇게 생긴 그림을 하라고 보였었는데 자, 얘가 내심이다. 꼭디점을 마찬가지로 얘는 아까 세 개 다 연결했지? 이번에는 밑에 있는 두 개만 연결할게. 자, 그럼 조심. 얘가 외신이면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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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액이니까 똑같죠? 근데 내심이니까 같진 않아. 자, 대신에 내심은 뭐의 이동분선의 교점? 각의 이동분선의 교점이냐. 계속 얘기하고 있다. 내심은 각의 이동분선의 교점인데 자, 그때 마찬가지로 자, A, B, C라는 옵션을 부여했을 때 자, 결론부터 내리고 확인시켜 드릴게요. 각 B, I, C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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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계산하는 과정이 90도에다가 2분의 1 각 각 A를 집어넣으면 공식으로써 만들었습니다. 아까랑 공식이 좀 다르죠? 자, 왜그런지 확인하고 복수까지 같이 해보세요. 자, 옆에다가 그림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자, 똑같은 그림을 하나 더 그렸어요. 자, 요거는 내심이죠. 야, 아까 내심일 때 보조선 뭐 그렸니? 이쪽 꼭지점하고 내심고 아까는 내심이었고 이쪽 꼭지점하고 내심하고 내심하고 연결하는 보조선을 요렇게 하나 그렸었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보조선인데 무슨 보조선? 이쪽 각의 이동분선에 해당하는 보조선을 그린거에요. 자, 내심이니까 연결하면 당연히 각의 이동분선이 되는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내심의 특징대로 내심의 특징대로 할건데 자, 빨간색에 의해서 위에 있는 각 A가 스몰 A로 두개로 쪼개졌다라고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됐니? 그 다음에 이쪽 각은 B, B로 쪼개졌다고 하고 이쪽은 C, C로 쪼개졌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까랑 각을 움직이는게 똑같거든요? 얘는 이등변은 아니지만 아까 말했던 그 성질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나머지 내각의 외각의 크기와 같다 를 써먹으면 요 B랑 요 A랑 더한게 어디랑 같아? 요거랑 똑같이. 아까랑 구조 똑같다. 자, 근데 아까는 A 더하기 A여서 2A였는데 이번엔 달라. 여기가 A 더하기 B가 돼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등변은 아니지만 파란색 표시한 두개의 각을 더한게 뭐랑 같아? 요거랑 똑같이. 뭐 그걸 뭐라고 써요? A 더하기 C라고 할 수 있지. 남이 보조선도 기억해야 돼. 어려운 모습을 풀 때 많았어요. 안 됐어요?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2가 아니냐? 그러면 각 BIC가 스몰 AEC의 주목형을 해? A 두개이고 B 하나, C 하나 있지. 그러면 2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잘 봐. 2A를 A 더하기 A로 쪼개할게요. 자, A 더하기 C는 어딨을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쓴 다음에 B에다가 A를 하나 이렇게 찢어놓을게요. 이래도 되죠? 같은 식이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앞에 공부하면 봐봐. 저기 써있다. 저기 보세요.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의미가 뭐였지? 삼각형의 내각의 절반들이었죠? 맞아요. 근데 그게 여기 있는 스몰 A, 스몰 B, 스몰 C랑 의미가 어때요? 똑같죠? 각각의 전체 내각의 절반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거에 따르면 이거가 전체가 몇 도가 돼? 90도가 돼. 앞에 배운 거에 의해. 알겠어요? 이게 90도다? 그 다음에 이 스몰 A는 의미가 뭐야? 이쪽 전체가 자, 꼬기점이 여기가 A 꼬기점이 여기죠? 그러면 전체 각 A 입장에서 봤을 때 스몰 A는 각 A의 절반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스몰 A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1에 각 A라고 써먹을 수 있는 거 이게 표현상 자, 공식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앞에 있는 거랑 다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데 자, 외신하고 구분지어야 된다. 외신이 계산하기 착한 편해요. 두 개만 하면 될 거 같아요. 네? 내신할 때는 좀 더하게 하고 약분하는 거죠. 뭘 좀 하셔야 돼요? 알겠니? 자, 그러면 구분지으면 이렇게 되겠는데 자, 외신 똑같이 하나 가려볼게요. 아까 그린 거야. 한 10분 됐어요. 얘가 외신이래. 이거 안 그래도 돼, 아까 한 거야. 자, 구분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보셔서는 어떻게 해보여지? 똑같이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했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가가 A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가가 계산하는 게 공식이 뭐였죠? 자, 요각의 공식이 2 곱하기 각 A였지? 이게 언제 쓴다고요? 외신일 때 쓰는 거야. 내 내신일 때는 구조가 달라. 90도 더하기 2분의 1 각 A다. 알겠어요? 자, 어떻게? 90이란 애를 더하는데 뭐랑 돼? 여기 위에 있는 각을 절반하고 더할 거야. 알겠어? 자, 한번 연습 하나 해볼까? 이건 쓰지 마. 그냥 이해만 하자. 이거 쓰지 마세요. 자, 공식 쓰는 연습 한번 해보려고. 자, 여기가 만약에 30도야. 여기가 만약에 30도야. 그랬을 때 얘는 외신이고 얘는 내신이라고 한번 해보자. 요죠? 요죠? 그랬을 때 이거 하나 계산해보고 이거 하나 계산해보내. 공식 적용하는 연습하는 거야. 자, 얘는 외신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위에 있는 각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된다고 했지? 그럼 30도에다가 곱하기 2 했으니까 60도가 그냥 답이 돼. 편하게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 내신이래. 그러면 내신은 어떻게 했어요? 90도에다가 절반각이 돼. 자, 90도를 일단 무조건 더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위에 있는 30도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뭐를 더해요? 절반만큼만 더해요. 절반만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105도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림을 대충 그려서 비율이 안 맞지만 어쨌든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알겠죠? 자, 연습 나중에 다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자, 외신이 많이 여기서 끝났는데 외신은 2개가 더 있어요. 잘 봐. 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하는 거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아야 돼. 알았죠? 자, 세 번째 잘 보세요. 아까 내신이 내접원의 중심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삼각형이 있으면 내부에 반드시 원이 접하게끔 하나가 그려져 있을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한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면 우리가 적한 거라고 관계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랬을 때 특징이 뭐였냐? 내접원의 중심이 내신인데 그거에서 각각의 접선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그린 게 반지름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지. 그리고 각도가 무슨 각이라고? 접선하고 무조건 수직한 거라고. 아까 설명한 거 다시 한 번 쓴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봐. 아까 중명과정에서 이미 한 번 했어. 무슨 뜻이냐면 얘를 내가 내신이라고 했잖아. 이거를 꽃기점과정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내가 지금 점선 그은 건 길이는 같지 않아요. 외신일 때만 같은 거야. 그랬는데 특징이 뭐냐? 제가 이 원 없다고 생각하고 1번 직각선각형하고 2번 직각선각형이 합동이지. 여기 있니? 3번 직각선각형하고 4번 직각선각형이 합동이지. 그 다음에 5번 직각선각형하고 6번 직각선각형이 합동이지. 무슨 합동이었어? 아까? 이쪽에 있는 애 두 개 합동인 걸 뭘로 증명했죠? RHS 합동이라고 아까 얘기했다. 그래서 얘랑 얘랑 합동 얘랑 얘랑 합동 얘랑 얘랑 다 합동이야. 자, 그럼 합동일 때 대응 배를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 자, 이게 진짜 중요해. 제가 얘랑 얘랑 합동이라고 했지? 그러면 변의 길이만 한 번 보자. 당연히 여긴 가계의 동산이니까 여기 길이 가계 크기가 같은데요. 그건 당연한 거고 변의 길이를 봤을 때 여기 접점이라고 했잖아. 접점. 접하는 점. 그 길이가 여기서부터 꼼꼼점의 길이가 아직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 파란색이 자, 이 변의 길이랑 대응하는 변이 어디랑 대응해? 2번 삼각형의 이거랑 대응해. 이해됐냐? 그래서 파란색의 길이가 서로 똑같아요. 자, 마찬가지. 3번하고 4번이 합동이기 때문에 3번 입장에서 이 노란색 변의 길이가 4번에서 뭐랑 가냐면 이거랑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도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대응하는 게 5번 삼각형에서 이거랑 변의 길이가 대응하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아요. 자, 그 색깔 칠한 것끼리 길이가 서로 어때? 똑같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자, 내심은 왜 이렇게 좀만 있어요. 알겠지? 자, 구림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색깔 구분한 것끼리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 자, 마지막이에요. 이거 하자. 자, 얘는 면적에 관한 성질인데 야, 내가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얘들아, 얘들아 합동이면 뭐가 같아? 모양하고 면적이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얘랑 얘랑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 면적이 어때? 같은 거야. 당연한 거지?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 면적이 어때? 같은 거야. 얘랑 이랑도 면적이? 같은 거야. 알겠죠? 안 써줘도 되지, 그거는? 그냥 넘어갈게. 자, 얘가 중요해요. 잘 봐. 아까 내신의 성질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내신에서 각각의 성분에 수선의 반을 내리면 수선을 내리면 파란색의 길이가 다 똑같다고 했죠? 이유가 뭐였죠? 같은 길이 가는 얘네들이 내적의 입장에서 뭐? 반지름이었다. 반지름. 반지름이었는데 특징이 뭐냐면 니네 삼각형의 면적 공식이 뭐 알고 있냐? 밑병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밖에 없지. 근데 내신일 때 써먹을 수 있는 두 번째 니네가 이제 태어나서 두 번째로 배우는 삼각형의 면적 공식이 하나가 떠나와. 자, 사망할 때가 하나가 떠나와. 이 2학년 때 삼각형 면적 계산하는 첫 번째 두 번째 공식이에요. 자, 그거 중요해. 기억해야 돼. 면적 공식인데 처음 배우는 거야. 자, 뭐냐면 제가 얘를 두 번째 공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건데 몇 개를 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삼각형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생긴 노란색 삼각형하고 자, 이렇게 생긴 삼각 자, 주황색 삼각형. 자, 이렇게 생긴 빨간색 삼각형 3개가 만들어졌거든. 자, 내가 지금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은 이등변 아니지? 그냥 삼각형이야? 이등변 아니야? 이등변 아닌데 자, 뭐를 좀 알 수 있냐면 전체 삼각형의 면적을 S라고 했을 때 걔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삼각형 전체 면적이 노란색 삼각형 더하기 자, 주황색 삼각형 더하기 빨간색 삼각형 3개를 더하면 되지. 짧다. 잘 써라. 아, 문방구가 봐가지고 10, 10시작, 돌패 이런 거 상관없어. 나,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자, 그럼 시간만 세워볼게. 자, 잘 봐. 노란색 보세요. 자, 변의 길이를 잘 잘 봐. 지금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각각 A 자, 면적의 길이를 B 여기까지를 C라고 해서 자, ABC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입니다. 그랬을 때 노란색 삼각형의 면적은 색깔에 맞춰서 그대로 시기로 쓸게. 노란색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을까? 계산할 수 있을까? 라고 봤더니 할 수 있어요. 왜냐? 잘 봐. 여기를 A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얘가 아까 파란색 길이가 같다고 한 용어가 아까 내가 뭐라고 했니? 여기 표시돼 있어요. 수직관계예요. 그렇지. 그럼 얘를 밑변이라고 하면 얘를 높이라고 해도 되지. 맞냐? 그럼 면적 개선을 할 수 있냐? 있죠. 자, 물론 여기 찍혀있는 파란색은 내가 왜 같다고 했어? 내접원의 반지름이 R로 똑같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 파란색을 다시 한 번 R이라고 또 써볼게. 자, 그럼 노란색 삼각형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자, A 곱하기 높이가 내접원의 반지름이 R이 되겠지. 얘가 노란색의 면적이죠. 자, 그 다음에 주황색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B면은 높이가 R이 되는 거지. 왜? 얘도 수직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 이렇게 되지. 주황색 삼각형. 그 다음에 빨간색 삼각형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직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C면은 높이가 R이 되겠죠. 그래서 면적이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우리가 좀 정리하는 게 얘들아 봐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니까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끝까지 갖고 있지. R, R, R도 똑같이 갖고 있지. 그래서 묶어내봤더니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B, C 남은 애를 소유하도록 썼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대. 똑같은 거 묶어내봐. 야, 이거 식을 좀 해석해 볼래요?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에다가 R이 뭐였어요? 내접원의 관절음이죠? 내접원의 관절음. 자, 거기에다가 뭐를 곱한 거예요? 제가 A, B, C가 뭐였어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맞냐? 근데 그 세 변의 길이를 합한 거를 곱한 거지. 그래서 자, 삼각형의 세 변의 합 굳이 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된거죠. 자,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관절음 곱하기 삼각형의 세 변의 합은 합이 뭐가 된다? 삼각형의 면적 계산하는 두 번째 공식이래요. 자, 처음 하는 거 나오고요. 이게 이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대단한 건 아닌데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죠. 자, 그럼 공용하는 거 딱 하나만 하는 거죠. 이거 하고 시작. 책에도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잘 봐. 간단한 거를 하자. 이 삼각형의 면적이 60이에요. 그리고 내접원의 반지름이 진짜 간단한 거예요. 공식만 알고 손을 놔. 내접원의 반지름이 자, 뭐 사례 그랬을 때 삼각형의 자,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하여 자, 공식대로 한번 해보자. 전체 면적이 60인데요. 그게 공식이 뭐였어?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인데 내접원의 반지름이 4래. 여기다가 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의 합이 무슨 의미냐? 둘레의 길이랑 똑같은 거지. 이해 됐어요? 둘레의 길이 모르니까 그냥 X라는 문자로 써가지고 X라고 여기 한번 써볼게. 그럼 그게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공식에 의해서 삼각형의 면적하고 똑같은 거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X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2를 넘기니까 X는 30입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쉬우면 돼야. 별거 없죠. 빨리 좀 풀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내 외식인 개념을 다 하셨어요. 자, 오늘 한 것만큼은 오늘 숙제 내준 거 할 때 집에서 반드시 한 번 더 봐. 여기 진짜 중요해, 얘들아. 근데 나중에 사만한가면 또 헷갈려. 외식하고 외식해. 외식이 가게의 등본사의 규점이었나? 외식이 가게의 등본사의 규점이었나? 헷갈린단 말이야. 알겠냐? 숙제할 때 반드시 봐. 요건만큼 꼭 보세요. 됐지?